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 아기가 되어가지고 저를 괴롭힐려고 하는 보육 뭐라고 해야지? 돌봐주는 사람한테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대신 돌봐주러 왔는데 너니? 니가 날 돌봐주러 온 거야? 어 그러니까 퍼즐을 풀고 탈출하세요. 응애애애애애애애 키보드 키보드구나. 키보드가 아니라 키보드 문 열어 응예 응예 문 열어 왜 우주선이네 여기는? 무슨 우주선이야? 어 뭔소리야 이거 뭐지 이거? 비명 지르는게 있는데? 어우 시끄러워 어어 왜저래 왜저래 와 충격파 이거 뭐야 충격파 엄청난데? 저깄다 저깄다 아 이거 누르면은 울부짖나봐 울부짖면은 기절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울부짖네 아 여기서 울부짖고 있네 지금 스킨 베이비 아 애기 스킨도 있고 와 터미네이터 있고 고릴라도 있네 기사 천사 스파이더맨 나루토 와 이거는 게임패스 있어야 돼 그리고 나도 있다 나 할라면은 250 로버스를 내야 돼 네 4 게임패스 4 600원 인데요? 250원이 아니라? 4 머리가 조금 네모네가지고 애기같지가 않아 약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머리통을 좀 동그랗게 만들어줘야되요 됐다 아 좀 동그랗게 애기같이니까 애기같네 그래 그리고 얼굴 표정도 저얼굴 어디서? 이 얼굴 맞아요? 아닌데 얼굴이 좀 다른데 얘는 이빨이 하나잖아 난 이빨이 두개고 눈도 좀 이상해 이 얼굴은 차라리 비슷한거 같은데 입이 이렇게 생긴 입이 없거든요 눈은 똑같은데 얼굴이 좀 틀려 꿀꿀꿀꿀꿀꿀꿀꿀꿀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려면은 다음 게임이 끝내야되네 내니 내니는 요건데 돈이 있으면 내니도 살 수가 있네 사진건가? 스튜던트 학생 얼굴이 좀 다른데 아무리 봐도 다른 만드는 얼굴인거 같아요 이거 없어 없어 시작하면 아 난 madg네 madg differently madg Krrk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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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살인마를 쫌 공격하려고 했는데 살인마가 비명을 막기도 전에 그냥 막 움직이더라구요 저 지금 울고 있는 거 소리 들리시죠? 우라늄 우라늄? 우라늄 어따 쓰지? 이거를 들고 다니면 안되는데 으 저에 있다! 봐바요 공격! 이야~~ 아아아아아아 사자오가 뭐냐면 호랑이가 울부짖는듯 한 소리로 기절을 시켜버리는 거죠 굉장하죠? 아우 까마귀 운소리 나냐? 도망쳐야 돼요 이거 키카드 레드키 카드 필요하고 사자우 실패 아 사자우 실패했구요 사자우 일회용인가? 저 친구 왜 이렇게 나 쫓아요 들어가서 요기 들어가면 뭐 잡지도 못하네 이거 조금 해가지고 여기 서있으면 이렇게 서있으면 아 놀란거 아니에요? 길 수 있구나? 아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기어다닐 수 있네 일단 또 아가 됐고요 비명 지르는 거 한 번 있으니까 비명 잘 지르면 정면에서 비명 지르는 거 맞으면 기절하거든요 기어다니면서 구멍에만 그냥 들어가서 숨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절대 못 잡거든요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거지 퍼즐을 풀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퍼즐이 어디 있지? 뭐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얼굴이 맘에 안들어 어 왔다 비명! 으아 내 콤마! 고막이 아프지? 고막이 아파?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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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우바 크로우바로 이거 뜯어내야 돼 크로우바 필요하다 와 이렇게 그러니까 키라는 게 메인키 메인키만 있으면 탈출할 수 있네 뭐 어디 있나? 이건 뭐야 이거 뭐지? 사 birds 파ㅇ Harbor 너무 무서워 יש 이렇게 울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깜짝 놀람 상자 친구가 여기 맞다는 길이다 여기로 가면 안된다 여기로 가면 저 우유 우유병 우유병으로 쫓아오는 거야? 쭈추밤 후유 쭈추놤들으로 쫓아온 거야? 하하하하하하 하하 그래봤자 여기 들어가있음 아무것도 못하지롱 초록색키 키가 없는데 우유병에서 우유가 넘치고 있다 저거 아유 그 흔들면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떡해요 요쪽인가? 아 요쪽을 안가봤네 요게 아이템? 메인키 요기도 메인키 있어야되고 어? 뭐야? 커피 아저씨! 아저씨 도와주세요 아저씨 내니가 쫓아와요 아저씨! 아저씨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 아 잠이 너무 푹들어버렸어 이거 초록색키잖아 이걸로? 아까 그 초록색 문 열 수 있죠? 그러면 그러면 문을 열고 안에 커피가 들어있을거에요 커피가 들어있으면 저 아저씨를 깨우고 저 아저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키카드가 필요해야 되는데 키워도 상관없어 진짜 커피있네 커피 커피 맛있는 커피 쩝쩝쩝쩝쩝 커피 마실거에요 쩝쩝쩝쩝쩝 잠깐만요 나 쫓아오는거에요 쫓아오지 마세요 아 쫓아오지 마세요 우유병 우유병 무시므 치잖아 어 여기 숨을 때 숨을 때 들어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어쩔건데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어쩔건데 어 이상하네 어 우유병이 더 길어서 그런가 어 커피 줘야 되는데 커피를 못췄어 아 괜찮아요 다음 게임 잠깐만 친구들을 어떻게 하고 있지 친구들을 잘하고 있나 이 친구 둘이서 그냥 숨어있네 아 100초 되면은 벤트가 닫히나 봐요 문이 닫힌데 닫혔어 어떻게 됐어 어 진짜 이제 못 들어갔구나 아 끝까지 숨어있을 줄 알았는데 100초가 지나니까 저기 못 숨게 되네 샵샵샵샵샵 욕하는거 아닙니다 어딨어 어딨어 이리와 우유 형광우유야 몸에 안좋지 먹으면 형광으로 변해버릴거야 얘들아 와 여기 침대 밑에 숨어있잖아 아니 이젠 하다하다 구석지에 숨어있네 이 친구들 탈출할 생각이 없구만 엄마 엄마 아임맘 예스 내가 엄마야 친구야 엄마 왜 불러 내가 엄마야 아니야 넌 아니야 이러고 있네 똑똑한 친구였잖아 엄마하길래 아무나 엄마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뭐야 이거는 오 이 친구는 진짜 아기같이 생겼네 얼굴 뭐야 그거 어디서 났어 입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하하하하하 응예 응예 마스크 뒤집어 썼어요 마스크 뒤집어 썼어요 응예 응예 진짜 마스크를 뒤집어 쓴 티가 너무나네 네니를 피해가지고 탈출을 해야된다 눈의 열렬만 필요한게 크로우밭도 필요하고 저기있다 네니 저기있다 아저씨 네니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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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 한번 지를 수 있으니까 오 키카드 키카드 좋아 어 크로우바 크로우바 좋아 크로우바 챙기고 자 내가 사냐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이야 도망가 얘들아 으아아아아 시끄러워 엄청 시끄럽네 크로우바로 일단은 저거 문 한번 뜯어놓고 어 왜왜왜왜 쫓아오지 내가 울어서 그런가 아 저희가 침착하게 쫓아오는거 신경쓰지 마시고요 여기 키카드 있다 자 여기로 들어오면은 어차피 못옵니다 어차피 못해요 헤헤헤헤헤 키카드 챙기고? 헤헤헤헤헤 파란색 키카드 파란색 키카드로 파란색 문을 여는걸텐데 우라늄은 어디다 쓰는걸까? 우라늄도 써야되지 않을까? 맵 자체는 조금 해가지고 금방 할 수 있을것 같긴해 어.. 근데 랜이만 조심하면 되요 갑자기 튀어나는구만 조심해 오픈 레드도어 버스트 빨간놈부터 열어주세요 왜왜왜왜 어우 저 뒤에있어네 위험했네 여기다 아 레드카드 아 벌써 한거구나 난 여기 들어갈건데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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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어어 여기다시노 아하핰하핰 아아 저리 가야되는데 길을 막고있어요 저친구가 문을 닫아놨어 가가가 컴피그컴 나 부르고있다 가자가자가자 어디어디어디 나 피그인지어떻게알았어 오 열렸네 열렸네어예 고수고수 Dunia 이상일 minerals cual 잘있어어 하하하! 잘있어! 춤춰 춤춰 롤롤랄라D 춤춰춤쳐 춤춰 추 coloured 예에에에에엿 빨리 estruturl 예에에에에에에의 예에이이 롤롤랄라롤롤루랄라 bandk discussed 나만 들어있나? 예에에에ке 끝났다 이러면 끝난거요? 어아 쉽네 나도 냉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고수 있으니까 금방 끝나는데? 이번에는 눈알이 띠용 눈알이 띠용 아우 눈알이 튀어나왔어요 이건 괜찮네 띠용 안녕 친구야 눈알 찌르기 권법 와 고릴라야 눈알 찌르기 권법 이거 아까 그 친구들인가? 어 이거 눈알 이렇게 보니까 좀 괜찮은데? 봐봐요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튀어나온 것 같아 그죠? 생각보다 튀어나온 것 같지 않지만 옆으로 고개를 옆으로 돌렸을 때 눈알이 엄청나게 튀어나왔어요 헬사그로스가 팔보다 더 긴 것 같아 눈알이 팔보다 더 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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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때 별로 없을텐데 우유 먹으렴 친구야 일로오렴 잘됐다 저기는 숨을때 오 뭐야 고수 고릴라 고수 일로와 우유 우유 먹어 아기가 좀 더 빠른가 약간 우유 먹으렴 잡았는데 왜 안잡히냐 고릴라 야생에 고릴라가 탈출했다 야생에 고릴라 잡아야된다 고릴라아 고릴라아 고릴라 고릴라 어차피 100초 너 70초 있으면 튕겨져나 친구야 어 이....밀...큰.. 우유 마셔 노노 우유 먹어 우유 먹어 우유 먹어 친구야 오오오 고릴라 고릴라 재빠르게 탈출했네 야생에 고릴라가 탈출했다 고릴라를 잡아라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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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인줄 알았는데 깜짝놀랬네 시컴해가지고 아이고 사자오 비명 이제 비밀통로 막힌다 그러면 더이상 도망칠 수 없구요 이리와 열었어? 뭐야 슈퍼고수야 아니 고수? 슈퍼고수 고수 고수 6% 긴장하구만 눈알 보이니? 친구야? 두루살라구요? 그만해 이제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가가 되어버렸다 였는데요 라고 하는 게임이었구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뿅 하하하하하 지금부터 감사합니다.